네, 이곳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행사 AWS 리인벤트 현장입니다. 클라우드 하면 한국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LG CNS가 빠질 수 없겠죠? LG CNS가 정말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자타공인 AWS 최고의 파트너 AWS 엠버서더가 모여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어렵게 LG CNS AWS 엠버서더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임님 AWS 엠버서더가 뭔가요? AWS의 기술 전문 인플루언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 블로그, 행사 프레젠테이션, 세미네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LG CNS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고객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스페셜티, 전국의 라이센스를 최소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국내에는 11명의 엠버서더가 있고, 부중 4명이 LG CNS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리인벤트가 클라우드 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WS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컨퍼런스입니다. 업계 통 전문가들의 기술 연설, 교육은 물론 2,000개 이상의 기술 세션이 진행되고요. 글로벌 엠버서더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인벤트 현장에 LG CNS, AWS 론칭센터 전문가 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입수했는데요. 제가 또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이름에서부터 AWS와 매우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LG CNS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론칭센터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요? AWS 론칭센터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과 같은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가장 발빠르게 적용하는 조직으로 AM을 적용하면 고객들의 요구사항이나 시장의 트렌드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그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멋지게 활동을 수행한 정준하 선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연결해볼까요? 준하 선임님! 네, 안녕하세요. AWS 애플리케이션 팀 정준하 선임입니다. 고객들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AM 디스커버리 3종을 출시했는데요. 이 외에도 글로벌 CSP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객들의 AM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AM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DX 서비스를 발굴하는 이노베이트 엑스 액션이 있고요. 일종의 대회 형식으로 아마존 EKS를 학습해볼 수 있는 EKS Jam for AM이 있습니다. 이 EKS Jam for AM은 AWS와 무당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진행도 함께하면서 고객들의 AM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WS 내부에서도 최고의 Jam 이벤트로 선정이 되면서 지난 10월에 싱가포르 현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국가들도 방문 예정입니다. agency's function 액션 기회를 통해 한국에서rada 인정보입니다. 우리는 Cloud Infrastructure 중이라는 수거의 기회를 생기고 LG CNS는 가장 가장 좋은 팟터인 미래를 상관하여 여러 기회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업무, 소중한 업무, 소중한 운영자입니다. 네, 이쯤 되니까 LG CNS AM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을 한 고객의 찐 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금융 유통 게임 등 클라우드에 관심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과연 제가 한국에서 만난 특급 게스트는 누구일지 영상으로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원은행 IC통롱부 한상훈 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LG CNS와 함께 뉴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AWS, 구글 클라우드 등 특정 CSP 제약 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멀티 환경으로 구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AM 기술 기반으로 구축되어 일부 기능이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확산되지 않고 문제 발생한 서비스만 별도 조치함으로써 빠른 장애 복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AM 표준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구축 시간이 단축되었고요 MS에 통해서 신속성, 법리성, 편의성이 확보되어 AI 등 DX 사업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클라우드 기술력이 높은 LG CNS 전문가 분들의 실력 발휘로 정말 그 어제 온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